네 여러분들과 함께 메이크샵 개별 디자인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저는 윤정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것들은 다 했어요 근데 뭘 안했나 봤더니 로그인을 아직 안했네요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메인 디자인을 보시면 로그인 폼 관리가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각각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작업물을 넣으시면 그 칸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그 칸 안에 자동으로 뿌려줍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로그인이 어떻게 디자인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반대로 로그인 관리에 있는 코드를 전체 선택 Ctrl-A 하셔서요 Ctrl-C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드림이버로 오셔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 코드창에다가 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뿐이 안 들어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이미지가 하나뿐이 안 보이는군요 저희는 로그인과 조이너스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쵸 그래서 표를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코드창에 있는 코드를 카피해다가 보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 보시구요 저는 이렇게 다 지우고 나서 저장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파일에 저장하셔서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 02번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시구요 표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기능인 표 하셔서 저는 로그인과 조이너스 로그인과 조이너스 로그인 하는 것과 다음에 회원 가입하는 두 개의 버튼 만들 거예요 일행 2열이 되겠죠 표 폭은요 100%로 할 겁니다 왜 100%로 할 거냐면 이 로그인 타입이 들어가는 상위 어떤 칸이 들어가 있겠죠 그 칸은 사실은 우리가 일전에 작업했던 116이라는 각이 잡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 116을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기억이 안 납니다 때문에 상위에 어떠한 칸의 너비가 있든지 간에 그 칸의 너비를 100% 다 쓰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100%라는 그 표 폭을 쓰겠습니다 쓰여 넣어주시구요 이렇게 넓은 칸이 만들어져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면은 칸이 작아지니까 상관없어요 일단 100%로 넓게 보겠습니다 이미지 넣으셔야 되겠죠 3번 이미지 넣기 있죠 이미지 넣기 하셔서 하시는데 이미지 넣기 할게요 음... 탑 오리 01번 넣구요 두번째 칸에는 이미지 넣으셔서 탑 02번 넣겠습니다 로그인과 로그 조이너스에 각각의 링크나 약속어를 넣으셔야 되겠죠 로그인을 하고 나면 저희가 어디로 갈까요 로그인 디자인 관리 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원프레임 타입이라는 것이 있고 투프레임 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원프레임 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사이트가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의 슬라이드 모두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이 메이크샵의 경우는 이 슬라이드가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죠 즉 상단과 하단이 분리돼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투프레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원프레임 타입을 쫓아가면 되겠고요 로그인 글씨 대신에 버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AHREF 사이에 있는 쌍따옴표 사이에 있는 영문을 모두 카피해 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로그인이라는 글씨나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로 여기로 이동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피하시고 드레이미보로 오셔서 컨트롤 링크 부분에 V를 넣어서 주세요 당연히 테두리는 0 하셔야지 깨지지 않겠죠 조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이너스는 밑에서 봤더니 신규 가입 New라고 하는 약속어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그래서 조이너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New라는 페이지나 New라는 기능으로 링크가 되나 봅니다 테두리는 0 해주시고요 이미지와 약속어를 넣었으면 약속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쌍따옴표를 제거해 줍니다 쌍따옴표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제가 손으로 지워 줄게요 쌍따옴표까지 제거했으면 뭘 해야 되죠? 이미지의 경로를 바꿔야 되겠죠 바꾸고자 하는 경로의 주소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F 선택하시고요 최근에 작업한 게 남아 있네요 모드 바꾸기 선택해 주시면 두 개가 모두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 창에 있는 모든 코드를 선택하셔서 로그인 쪽에다가 쭉 넣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마이샵 들어가셔서 보시면 바뀌어 있죠? 로그아웃도 마찬가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로그아웃도 저장할게요 파일에 새 파일 여셔서 만들기 하시고요 저장하셔서 로그아웃 0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 만드셔야 되겠죠? 표로 일행, 이열, 100% 확인 눌러주세요 첫 번째 칸에는 이미지 넣기 이미지 번호가 7, 8번 되겠네요 7번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칸에는 이미지 삽입하셔서 8번 넣어주세요 로그아웃을 선택하시면 로그아웃 기능에 들어가야 되겠죠? 메이크샵 오셔서 쭉 밑에 보시면 로그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C 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오셔서 속성 창에서 링크에다가 해당되는 약속어를 넣고 테두리는 0 만들어 줍니다 모디파이 회원 정보 변경이 되겠네요 그러면 모디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보 수정 카피하셔서 마찬가지로 링크 부분에 컨트롤 V 테두리는 0 해주세요 그리고 약속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쌍다운 표를 모두 삭제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 링크 경로 변경 내가 경로를 바꾸고자 하는 이미지 앞부분 주소 모두 선택하시고 컨트롤 F 하시면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코드 창을 모두 카피하시거나 사실은 테이블만 카피하셔도 좋습니다 테이블만 카피하셔도 괜찮아요 선택하셔서 어디다가 로그아웃 곳에다가 넣어줍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물론 얘는요 마이샵을 누르셔도 제가 로그인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확인은 불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가입을 해 볼게요 제가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 보았습니다 같은 위치에 로그아웃과 모디파이가 생기게 되죠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로그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해당되는 로그인 폼 관리에서 기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